5시고요? 뭐지? 얘 원래 나 쳐다보는 애였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4th Dream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8번 출구 형식의 게임입니다. 자 노말 모드부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하 그러니까 내 자취방을 이상현상을 찾는 거야? 근데 방이 이렇게 좁으면 뭐 금방 하겠는 거리 아니라 자취방이 되게 크네? 비상시에 이 벽을 부셔가지고 이웃집을 넘어갈 수 있다. 부술 수 있는 벽이라는 뜻이네요. 너무 어둡고요. 이게 뭐야? 오 플래시 라이트 오케이 진짜 꿈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체크아웃이 아침 9시네요. 잠에 들기 전에 주변을 탐색하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 주변의 풍경을 불을 무조건 다 끄고 잠에 들어야 된대요. 제 아이와 잘 놀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 잠을 자야 되는군요. 아 기본적으로 불을 다 끄고 원래 있던 상태로 다 돌이킨 다음에 잠에 들어야 하나 봅니다. 턴 오프 더 허우웨이 라이트? 복도 불도 꺼야 돼? 이거? 뭐 문을 굳이 닫을 필요는 없고 그냥 불을 무조건 꺼야 되나 보다. 불을 공포게임 아니죠? 아니요 공포게임인데요? 야 이런 거야 공포가 아닌 게 어딨어? 공포지 당연히 불 다 끄었어 이 친구는 뭐야 자면 돼? 그림 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잘 자요 1시가 되었어요. 아하! 이제 아침 9시까지 1시간씩 계속 넘어가면 되는 건가 본데 중요한 점을 하나 놓쳤어요 저희가 잠들기 전 집 구조를 안 외우고 그냥 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자 어쨌든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장미 3개 아하 문 잠겨 있고 신발 한자 박스 2개 건조기 돌아가고 있고요 건조기인지 세탁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욕존물 받아져 있고 샴푸통 2개 세면대 하나 의자도 하나 있고 휴지 5개 하나는 꽂아져 있고 여긴 건식 변기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변기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는 분 있으세요? 나 건식 변기 쓰시는 분들 참 궁금해 이거 남자들이 쓰다 보면은 막 컨트롤이 안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막 오오오 왜 이렇게 막 후두두 왜 이렇게 튀어? 막 물줄기 좌좌 왼쪽 오른쪽 라이프레프트 막 이러고 발사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아 아 이런 건식 변기는 이제 앉아서 앉아서 볼 일을 본다? 아 오케오케 그런 해결 방법이 음 그렇구먼 그렇구 굉장히 어둡네요 자 손전등이 있고 휴지통 3개 가스 2개 여기 도마와 주방 칼이 하나 있고 후라이팬 하나 걸려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냉장고 음 뭐 별거 없어 어 딱 집중해서 보면은 뭐가 없... 아 왜 이런 장소가 있지 근데? 어 이거 막 딱 열었다가 안에 뭐 있으면 기절할 각인데 위쪽에 뭔지 모를 비상탈출구 같은 거 있고 옷걸이 4개 있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긴 애가 그린 그림 이렇게 보면은 참 잘 그렸는데 이제 이게 무섭게 변할 거란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캐리어 쓰레기통 장난감 2개 하나 둘 2번과 4번 슬롯에 있고 책 4개 인형 하나 휴지 하나 에어컨 있고 실외기 자 시작해볼까요? 다들 찾아요 어쩌라고 하우 투 유즈 카메라 어... 맞아요 빠빠고 레이데엘 카메라를 올리면 촬영 모드로 들어가며 초록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중심으로 하면은 네모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캡처하면 피사체가 캡처되었음을 나타내는 체크 표시가 추가됩니다 확인 표시는 마지막으로 캡처된 피사체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캡처하면 체크 표시가 지워지면서 캡처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왼쪽 하단의 얼굴 아이콘은 캡처된 피사체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찍냐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되겠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밖은 여전히 계속 어두컴컴하다 아마 여기는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는 꿈속에 있는 건가 다른 분들이 남겨주신 노트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꿈의 세계에 갇힌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낯선 곳 이상현상이라고 하자 를 포착하고 잠자리에 들면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이상현상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발생합니다 아 그 이상현상을 잘 찍어 가지고 잠에 들면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군요 시곗바늘이 9시를 가리키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상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선 소음의 강도는 대략 위치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1시로 재설정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럼 뭐 알았어? 아니 그럴 거면 힌트 안 쓰고 그냥 게임 오버가 되면 되잖아 하하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데 음... 어쨌든 됐어 다 읽었어 어 됐다 좋아요 아 무전기를 쓰면 초기화가 되는 거지? 아 이거 열어볼 때마다 좀 무서운데 불은 굳이 킬 필요가 없지 않아? 우리 선전등 있으니까 아 뭐... 뭐... 별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어... 어... 어 너 왜 그래? 수놓꼭지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도 남자다 이거냐? 자... 남자의 자존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필하고 싶은 거야? 계속 맨날 처져 살아가지고 이제 막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싶은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이제 잠에 들면 되나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1시고 잠에 들면? 2시 예 이런 느낌이군요 저번에 8번 출구 플레이 했을 때처럼 아 무서워 근데 열어보기가 8번 출구 플레이 했을 때처럼 원트로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차근 무섭네요 거실 불이라도 좀 켜자고? 어 뭐야 아 불을 켜고 싶어도 켤 수가 없네 아 꿈 모드로 들어가면은 자고 싶어도 아 예 불을 켜고 싶어도 켤 수가 없군요 옷방 천장에는 뭐가 없냐고? 어 그러게 내가 천장이 원본이 뭐였는지 확인을 못했네 아 옷 아 옷 이 옷장에 이 출구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어 넌 또 왜 그래 어 아닌가 이거 원래 이랬나 아 나 여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여기가 찌그러진 줄 알았어 이게 손잡이가 원래 없냐 여기 위쪽에 장면이 세 개 장면이 세 개 어 이게 이상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정상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여기에는 원래 손잡이가 없었던 게 맞고 손잡이 방향은 왼쪽 편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뭐 화장실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요 집이 생각보다 아담해서 외울 게 많지 않아 이거 뭐 무난하게 클리어 하겠는데? 자 3시 음 빨라 빨라 어 옷걸이의 방향이 원래 이랬나? 설마 반대편으로 막 바뀌어있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 침대 밑에도 뭐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저 근데 내 착각인가요? 침대가 원래 높이가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리가 많이 높아 보이는데? 기묘하네 원래 이랬나? 어 근데 침대는 촬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높이가 원래 이랬나 봐 평소에 신경을 안 쓰던 것들이 다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사 와요 그리고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프라이팬이 뒤집어져 있다고? 아니야 얘 원래 이랬어 원래 이쪽 부분이 나를 향했어 어 큰일 났다 이상 현상을 못 찾겠다 소독 꼭지가 없어졌네 아 우리 장작이들 눈썰미 가지고 그냥 어? 이거 뭐 손 어떻게 씻으라고 여기 그냥 침만 뱉는 곳이야? 이거 이거 설계 누가 했어? 빨리 자자 넷이요 헉! 내가 이렇게 바뀐 줄 알았다 아빠 어디 갔노 왜래 신났네 발견했다고 어떻게 찾았노 어떻게 찾았노 자자 다섯시 창문 뒤에 뭐 있을까봐 진짜 너무 무섭네 넌 왜 그러는거니 눈이 잘 자자 여섯시 백방 이제 커튼 열면 뒤에 뭐있다 이정도면 뭐 나올때 됐어 각오하고 열어야 돼 아무것도 없엉 플레임 똑딱니 옷장에도 이제 뭐 튀어나온다고 왜 아무것도 안나오지 난 준비가 되어있어 덤비라고 뭐야 왜 안열려 일단 찍었고요 문꼬리 그만싸고 나오세요 저 안에 화장지 개수 파악해야되거든요 지금 귀신 문꼬리 붙잡고 열지마세요 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귀신도 싸야지 생리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뭐 한시간 동안 좀 자고 일어나면은 똥싸고 갔겠지 일곱시 어 뭐야 인형이 지금이다 백프로다 이 인형이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을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구요 게임 구매할 때 스크린샷으로 대놓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대놓고 있어가지고 어 어 왜 없지 분명히 인형이 베란다 밖에 있는 그런 스크린샷이 있었는데 근데 인형이 없어진 거 찍어야 되는데 인형이 지금 촬영이 안되잖아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인형이 어디로 튀었노 인형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나 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 숨바꼭질을 하지 얘가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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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미친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 너무 무난하게 흘러간다 했더니 찾으러 오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다봤는데 못 겪겨서 죽었어 빨리 찾아보자 빨리빨리 해보자고 어? 너 뭐임? 오케이 바로 다음 어떤 놈이 휴지 다 쓰고 안 갈았어 건방진 것 찍어서 인터넷에 울려버려야지 이런 비매너 오늘 왜 열려있냐?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애가 들어있어 어머 애가 신났어 지금 뭐야 저게 지금 뭐하는 거야 다음 꿈 어? 얘 흔들림이 유독 심한데? 바꿀 때가 된 건가? 여러분 건조기나 세탁기의 흔들림이 이 정도로 심하면 당장 직원들 불러가지고 균형 조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손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바로 도망가야 돼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아 신발을 건조기에 넣고 돌리면 저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 건조기에 도대체 왜 신발을 넣어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신발을 빨고 나서 이제 건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하 진짜 넌 너도 이제 서고 싶은 거구나 이게 일본 게임이어서 그런가 유독 되게 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네 역시 성진국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없는데? 인형 어디 갔어? 어? 그럼 바깥에 있나? 이번에야말로? 없는데? 어디 있어? 인형아 우리 인형이 우리 목 걷기 장인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갔니? 아 나 긴장해서 조금 배 아파 지금 살짝 똥 마려 지금 꾸미니까 싸도 되겠지? 여기다가? 부륵 탁둥 아 인형 어디 갔어? 베란다 구석진 곳에 있을 것 같다고? 어? 저기 있다 그냥 이렇게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시야에 안보이게? 여기 안 열리니까 어? 못 찾는다 된겨? 끝이야? 와 저렇게 간단할 수가 이제 자면 되는 건가? 힐 봅시다 일단 거실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 여기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별 문제 없고 어? 어? 아 왜 또? 아 어디서 찾으라고? 아 뭐야? 아 나 싸다가 일어나야 돼? 야 이거 너무 악질이다 이거 아 싸다가 일어나면 엉덩이 그 사이에 이렇게 탁 닫히면서 그 똥통에 빠진 기분이야 꿈이니까 다행이지 빨리 자자 이거 최악의 꿈이다 이거 8시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아니 집 주변을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아 윗집인가? 아침 8시면은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는 시간이긴 하지 출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우리는 뭐 마저 이상현상이나 찾읍시다 그러면 거실 천장? 거실 천장에 왜 어? 아니 진짜 윗집 소행이었어? 윗집 애가 지금 손에다가 물을 잔뜩 묻히고 막 돌아다니니까 지금 천장이 스며들고 있잖아요 물이? 아니 윗집에 그 어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애가 이런 장난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곰팡이 쓴다고 윗집에서 물을 지금 얼마나 세게 눌러서 이렇게 꾹꾹 찍고 있길래 애가 힘이 장사네 잡시다 9시인데? 낮인데? 오 깬 건가? 깬 거야? 우리 아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방문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라네요 아 그 애가 말한 애가 얘인가 보다 드디어 탈출 방금 뭐가 나오지 않았어? 와 이상현상이 81개나 있어? 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구나 오 다 수집코? 아 우리가 봤던 이상현상은 비활성화 시킬 수 있네요 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발현이 됐었던 반면에 나이트메어 모드로 하면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할까? 나이트메어 모드로 한번 해볼까? 좋아 나이트메어 모드 근데 솔직히 이런 게임류는 지금 이 나이트메어 모드가 맞는 난이도인 건가?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공이 어디 갔어 이거? 이러면은 공을 찾아야 되는 건가? 어디에 있네? 공으로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어? 어? Skull 예가 이제 슬슬 변성기 돌입하려고 하나 보다 목소리가 걸쭉하네 웃음소리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샅샅이 잘 찾아봐야 돼 수백 번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자면 되겠죠 수백 번까지 볼 필요도 없어 이게 다 뻔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뻔해요 어 어 뭐 문제 없어 보이죠 이제 사악 자고 일어나면 3시가 저희를 딱 반겨줄 겁니다 완벽해요 그죠 이상 없어 3시 자 봐봐 완벽해 완벽해 뭐지 이번에도 이상 없음인가 혹시 시계를 봐달라고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야 나 이거 아이디어 상품으로 특허 낼래 재밌다 시계가 안그냥 뭐 나만 참신하다고 하던데 야 이거 시계가 아니 이런 거 갖고 싶다 근데 이렇게 돌리려면 건전지는 좀 많이 들 듯 그러게 야 참신한데 이 시계 얼마일까 괜찮다 나중에 팔면 사야지 4시 열어볼게용 아직 열면서 뭐가 한 번도 튀어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또 뭐 별다른 이상 현상을 본 적이 없고 진짜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치 어 아 얼굴이 없네 얘 그림 얼굴이 없어졌어 캬 날카로웠다 그죠 다섯 씩 열어보고 어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흥 흥 넘어가고 왜 벽인 척 하고 있어 하하 깜짝 놀랬자녀 어? 여기 원래 단차가 있었나요? 원래 이렇게 단차가 있었어? 아 그래? 원래 있었다고? 진짜? 근데 이 막 바깥쪽에 창문이 없다거나 뭐 뭐가 막 나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 또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진짜 이번엔 진짜 문제 없다 그치? 진짜 진짜 문제 없다 진짜로 짜루짜루 짜짜짜짜로 진짜로 일곱 씨가 우리를 반겨줄 거야 일곱 씨 그렇지 바깥부터 보는 게 EA 아니 뭐 이상현상 종류는 그렇게 많이 만들었으면서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냐 좀 나와봐요 이상현상씨 이현상씨 이현상씨 어? 아니 어 야 이거 떨어질 거 같은데? 야 이거 떨어지면 처음부터냐 혹시? 아 나 너무 떨어져 보고 싶어 어떡해 이거 지금 계속 안으로 가지거든요 이거? 아니야 근데 백방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초기화될 거 뻔하니까 그냥 들어가진 말자 는 개 뿔 들어가야지 아아아아아아 1시? 하아이 쓰레기 게임 낙사 전문 스트리머로서 참을 수 없었어 좀 더 스피드하게 본다 좀 더 스피드하게 본다 잡았다 이상현상 없다 바로 자버리기 어차피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 틀렸네? 틀려도 상관없었던 게 1시였기 때문에 나는 대충 봤지 아 근데 뭘 놓친 거지? 뭘 놓쳤을까? 2시 오 어? 왜 이래? 카메라에 그 뜨거운 빛에 세면대가 끓고 있는 건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긴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이게 왜 갑자기 촬영을 하니까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지? 막 이러면서 진지하게 탐구하게 되고 있어 어렸을 때 나였다면 좀 더 순수하게 어 무서워 이거 막 이상한 소리나 막 이랬을 텐데 지금 이건 끓고 있는 현상 같군 막 이러고 있으니 우리 아직 이상현상 발견 못했죠 큰일인데? 뭐라도 하나 발견이 돼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시계를 봐달라고? 어 역재생하고 있네 아 이거 어떻게 봤어? 눈썰미 대박 저 어떻게 봤어 저걸? 근데 시계가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난다 시계를 무조건 한 번씩 봐야겠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또 저는 1시로 초기화돼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 또 불안하게 문제가 없네 왜 또 안 보이지 진짜 없어? 아 근데 이번엔 진짜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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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치? 진짜 진짜 없다 3시다 이제 3시 아 4시 어 그래 통과했고요 슥 아 이제 슬슬 창문에서 뭐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뭔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긴장하게 되네 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 그 베란다 앞쪽에 뭐야? 손이야? 졸라 세게 닫아버리기 콰앙 아 또 빠르게 파악하고 튀었네 5시 연다? 너희들 깜짝 놀래지 말라고 누르기 전에 얘기하고 누르는 거야 어때? 이런 베르신 넘치는 남자 섹시아지 테이블 아래 카펫이 바뀐 것 같다고? 이거? 어 나 테이블 아래 카펫은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 이게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다고? 뭐였는데 원래? 자고 일어나면 알겠지 아 아 네모였구나 아까 물결 패턴이었고 아 대에에에에 박 우와 나 진짜 1도 신경 안쓰고 있었어 저 카펫 와 진짜 너네 눈썰미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집단재성의 힘 고맙다 우리 장자기들 뭐야? 바뀐 게 없는데? 자면 되나? 나 잔다 난 뭔가를 봤지 왜 뭐 왜 빨리 얘기 좀 해봐 빨리 얘기해 혼수 둬 혼수 둬 막 알려줘 왜 그런데 뭐가 문젠데 뭐가 바뀌었는데 현관문조? 어? 아 내려와 임마 금방진 자식이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썸네일에 내가 장자기 그 매 눈 짤 하나 만들어서 올려줄게 장자기들이 캐리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까먹고 다른 걸로 올릴 수도 있어 내 공약을 너무 믿어선 안 돼 내가 말해놓고 안 지키진 않거든? 그냥 까먹어 그게 안 지키는 거구나 미안하다 깜짝이야 얘 왜 이러고 있니 이런 샤워기도 나쁘지 않을 듯? 개성 넘치는데? 물줄기가 다섯 개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 기능 겸 해소 아니 여기에서 아이디어 상품 왜 이렇게 많냐고 이 자취방 뭐냐고 마지막 밤은 그냥 자면 되나엄? 뭐가 없는데 진짜 그냥 자면 되나엄? 흠 아 이거 하나가 더 있었네 하나 하나 찍을 수 있네? 오 위험했다 귀신이 휴지를 살포시 하나 추가해줬군요 건방진 거 내가 거기에 다섯 개를 둔 거 이유가 있단 말이라! 아홉 시 나갑시다 예 달초 하... 얼마만의 햇빛이야... 이건 뭐야? 아 그러니까 방금 플레이하면서 봤던 게 초록색 체크고 우리가 전판에 봤던 것들은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투명하게 바뀌나 봅니다. 그럼 앞으로 한 번에 실수 안 하고 다 클리어 한다는 가정 하에 몇 판을 깨야 돼? 자 이번엔 나이트메어 모드를 했으니까 어떤 맛인지 잘 봤으니까 이제 노말 모드로 해서 이상 현상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무조건 나오는 걸로 하자. 어 프로로그가 바로 스킵됐네요. 이상 현상이 지금 무조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뭔지 깨달았어. 이걸 쓰면은 초기화가 되잖아. 근데 이상 현상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진짜 끝까지 못 찾는 이상 현상 막 진짜 꽁꽁 숨겨놔서 계속 못 찾고 있는 그런 이상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위치 알려주는 용도인 거야. 초기화 대신에. 이상 현상 수집하시라고.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왜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 그럼 나도 낙사 못 참지. 저 아이가 편지에서 얘기했던 그 아인가 봅니다. 계속 나오네요 아까부터. 왜이래 이거 아니 여기다가 얼마나 무거운 걸 걸어둔 게 여기 희뿌미가 잠깐 매달려 있었던 건가 그러면 이렇게 될 만도 하지 힘냈구나 우리 옷걸이 도시 이상현상아 어디에나 나와보렴 이거 찍었던 거잖아 찍고 죽으면 기록이 안 돼? 그런 거야? 아니 그럼 아까 그 옷장 뚫려 있었던 것도 기록이 안 됐겠네? 하... 하유 라이트 뭐가 없는데? 참고 한번 이상현상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치? 라디오 각이냐고? 야이C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야 한 8시간 정도는 찾아봐야 이제 라디오 드는 거지 시계 숫자 한번 봐주... 또 시계야? 시계야 또 넣었니? 저 은근히 티 안 나는 기믹이 많네 웃긴다 내가 못 찾은 거 전부 다 시계거든? 시계가 오히려 짝짝 거리면서 존재감을 어필 왓다 팍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으니까 더 신경 안 쓰게 되는 걸지도 좀 잘 쌓았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 음료수 묶음으로 판매할 때 묶는 그거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뜯어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후라이팬 걸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 사줄게 인마 하아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밖에 그 크다란 애는 언제 나와? 왜 안 나와? 그거 페이크 스크린샷이었냐 혹시? 와 그런 거면은 제작진 머리 진짜 잘 쓴 거다 아 근데 그럼 사기 아니에요? 사기? 어 내가 그 스크린샷만 보고 막 기대하면서 이 게임을 깔았는데 안 나와 그게 막 야겜에서 이런저런 장면 스크린샷으로 해놓고 안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 사기지 그냥 근데 왜 안 나와?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어 뭐야 이거? 와 씨 야 너 돈 좀 썼구나 이거 두근거려 이거 개 커 조도율 개쩔겠는데 이거? 한 번 키면 거의 그냥 크리링 대머리 마냥 대안과 파악 어 드디어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 아 근데 여기가 아니었구나 드디어 나왔어 귀여워 생각보다 괜찮은데? 깜놀이 아닌데 아이씨 아침이 됐네요 나가 나가 빨리 다음 아노마리 봐야 돼 아 언제 다 잦어 아직 절반도 못 봤어 아 나 슬슬 힘든데 요즘에는 나 갑자기 방금 딱 두시라고 해서 두시 탈출 걸 두시 오 이런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 왜 밖에 있네 어어 어머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까워졌네 어제가 두시 탈출 컬톨쇼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요즘 라디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으려나? 요즘에는 진짜 라디오보다는 좀 인방 많이 보는 편 아닌가? 유튜브나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는 라디오 가지고 막 라디오 방송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나만 안 들어서 사람들이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봅시다 가끔 들어? 버스에서나 들리는 정도야? 음 확실히 좀 서글픈 거 같아 요즘에는 정규 TV 프로그램도 솔직히 좀 엄청 유명한 드라마 떴다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보잖아 그냥 인터넷 TV에서 다시 보기 결제해가지고 보거나 유튜브에서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보잖아요 프라이팬에 손잡이가 없어? 엄마 이거 왜 이래 공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 플레임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딱 찍자마자 드디어 발견해 주셨군요 떨어지고 초전도체 프라이팬 그런 거 보면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지금 도퇴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단 인터넷 방송계를 보면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는 버추얼이 대세잖아 버추얼 안 하고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지경이거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막 버추얼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어 또 막상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요즘엔 또 막 그 VR챗으로 VR기기 다뤄서 만드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은데 나 버추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VR 사놓기는 했는데 할 엄두가 안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괜찮아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진다 이게 되네 근데 진짜 와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 현실이더라고요 꿈에서 그게 괜찮아지는 꿈을 꿨다가 딱 일어났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정말 잔인하죠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꿈이었을... 뭐야 이건 꿈이었을 때가 많고 또 반면에 그런 때도 있기는 해 진짜 꿈에서 너무 악몽을 꾸고 있는데 진짜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꿈이야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상현상 지금 두 개 찾아버렸고요 히프미는 유독 악몽을 많이 꾸는 편인데 가끔 이제 나한테 나 악몽 꿨어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진짜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 꿈이니까 꿈이 아니었으면 정말 약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결국엔 꿈이잖아? 꿈은 꿈일 뿐이지 그래서 안아주고 해피엔딩 그리고 나는 지금 배드엔딩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형이 없군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또? 쓰레기통 좀 봐주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얘를 촬영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손바꼭질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곳에 나와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될까? 어? 찍히긴 찍힌다 주지통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걸 찍어야 되나? 아아 아 손바꼭질 안 하네 아 그냥 이대로 다섯이고요 뭐지? 얘 원래 나 쳐다보는 애였냐? 너 왜 나 봐? 뭐야? 이상의 현상이었고요 그치 이상 현상이 맞지 인형이 쳐다보는 건 그동안 너무 손바꼭질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 친구랑 이상한 걸 못 느끼고 했었어요 얘는 생물체다라고 완전 인식을 하고 있었네 스캔하는 속도 짱 빠름 스캔하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여전히 못 찾음 아 왜 또 뭐가 문젠데 뭐가 사라졌을까이 에어컨이 다르다고? 뭐야 에어컨이 다른데? 위아래가 지금 바뀌지 않았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에어컨 원래 저렇게 달아났었잖아 헷갈리게 이상하게 달아났었잖아 근데 이게 맞았었잖아 설치기사 누구야 이걸 이게 정상적으로 달아놓은 거였다니 아니 설치기사 이전에 에어컨 디자이너 누구야 이거 그리고 그걸 지금 눈치챈 우리도 레전드네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다가 빠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약간 개주탈투 붕괴 형상처럼 막 어색해 보이고 아 나 어떡하지? 얘들아 내가 아까 너희들을 매의 눈으로 썸네일 쓴다고 했었었잖아 아 근데 되게 좋은 더 좋은 어그로성의 썸네일 구상이 떠올라 버렸어 여기서 이렇게 빠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화면을 두 컷을 만드는 거야 왼쪽은 앞에 보고 있는 인형 두 번째 컷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인형 이렇게 하고 틀린 그림 찾기 하고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장작이 매의 눈 버전은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엔딩 언제 봐요? 이거 개수 체크돼 있는 건지 아닌지 빨리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 아우 깜짝이야 너 뭐해 아이씨 아냐 계속 놀아주고 있잖아 빨리 들어가 날도 추운데 이 녀석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거 왜 급해졌어 막 침착하게 만들어버리깃 아니 시계에만 지금 이상현상 몇번 일어나는거야 오오와 대박 어 이거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뭔 소리야? 이제 찍고 돌아가서 자야되잖아 그지? 무슨 소리야? 뭐야 무서워 소리만 나네 자 7시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게 기록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빨리 확인해야되요 클리어에서 아우 깜짝이야 이씨 아우 깜짝이야 이씨 빨리 자 왜 변기가 열려있냐 어 손이 닫아줬어 땡큐 오케이 바로 다음 아침 가봅시다 퇴근쓰 달려 아 체크된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사용하거나 죽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던거 같아요 그 이전 것들은 찾은거 기록이 되고 있었네요 나 힘들어 얘들아 근데 얼마나 더 찾아야돼?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 이거 이상현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자 슬슬 지루하다 막 8번 출구는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도 있었고 대놓고 좀 이상현상을 찾을 수 있었어서 쉽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피로도가 적었던 반면에 이거는 좀 꼼꼼히 봐야되고 그 이상현상에 그렇게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몇개 없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셔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었네요 퍼스트 드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와 사려